이 멤버와 팀이 아니면 안 하겠다 하는 멤버가 있어요? 저는 백현이랑은 붙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로 붙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아니요. 같은 팀으로요. 다른 팀 하면 짜증나거든요. 백현이랑 같은 팀을 하는 게 다들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정신건강이 해로워요, 상대팀이면. 이겨도 진 거 같아요. 진짜로. 상담 담당 선생님은 야식으로 새우 로얄 뉴 로얄이 까먹으면 녹화했다! 역시, 역시. 성공! 맞은 거 안 맞은 거. 내가 어떻게 맞췄어요? 내가 어떻게 맞췄어? 끝났어요. 맞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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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 씨는 어때요? 찬혈과 같이 하고 싶어요? 뭐 전 다 좋아요. 복귀한 멤버들을 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멋있다. 제가 아주 공정하게, 정확하게 좀 나눠 봤습니다. 액자랄. 제가 전 액매 출신으로서 액매. 멤버 한 분 한 분의 게임 능력치를 계산해서 상대상으로 나눴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먼저 상대편이 되면 정신건강에 해로운 백현. 예! 또 수장답게 여기 나오는구만요. 백현의 맞서는 팀. 누굴까? 나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난 나일 것 같아. 세훈이 같은데? 세훈이 같아요? 축하합니다. 찬혈! 찬혈! 단현 팀이요? 단현 팀. 단현 팀. 단현이 형 벌써 안 좋고. 오케이! 자, 바로 이어서 우리 백현 팀. 자, 어떻게 팀명은 정하셨을까요? 네, 정했습니다. 뭘로? 저희는.. 찬혈 팀이요. 찬혈 팀 됐잖아요. 백현 없으면 백현 팀 할래? 여기 백현 없는 백현 팀이요. 네. 네. 다들 저기로 가고 싶어 했으니까. 백현 없는 백현 팀. 백현 없는 백현 팀. 응원 구호 한 번씩 갈게요, 그래도. 뭐하는? 아, 귀엽다, 귀엽다. 하나, 둘, 셋. 백현아, 사랑해! 가고 싶어. 아직도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이 팀으로 해야 돼. 귀엽다. 하나, 둘, 셋. 백현아, 사랑해! 하나, 둘, 셋. 백현아, 사랑해! 가고 싶어. род 내가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정 buenos buck. 좋은맛 nuestra 끝! 누가 가고 싶어. 아아유! 더워 지금 랩 광고 경수씨 경수씨 삐해지지마 해봐 매일 커져가는 아깝다. 우리가 이긴 줄 알았어. 우리도. 와, 지폐 저거 찾았네. 못 찾았을 줄 알았네. 우리가 거기서 우회전해서는 안 됐어. 벌써 죽을려먹었어. 제가 다음은 첫 연기를 위해서라도 이기겠습니다. 이 팀으로 끝까지 가시죠. 한 번쯤 영원팀이죠. 간다. 자, 다음 상품 주세요. 벌써요? 와. 이게 생선 진짜 부드럽지. 전분으로. 사천 역시 난 사천을 좋아해. 이건 진짜 왼쪽 뼈? 그냥 왼쪽! 여기? 왼쪽 B 아닌데 오른쪽 B인데? 아냐 아냐 여기야. 이번엔 이번엔 여기여야 돼. 저희 지금 저희 원래 채식주의자여가지고. 아니 근데 저희가 뭐... 베지터리 언니가? 네. 아... 아 맛있다. 역시. 아 맛있겠지. 아 백현 미쳤다. 무신사낙지 하지마. 아 계란 좀 풀게 해. 아 요리하는 거야? 자 저거 내가 이긴다. 백현아 이번에는 꼭 먹자. 나는... 오른쪽. 자 둘! 셋!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야 뭐 하기만 하면 다 꽝이네. 저 닭꽝 하나만 시켜주세여. 저 닭꽝 하나만 시켜주세여. 들여지 마 pulses privileges こちら... 수 dibuj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